나에겐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. 팀의 득점으로 연결되는 더 정확한 패스. 나에겐 개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. 팀에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더 강한 체력. 오직 팀을 위해 나를 다듬고 완성한다. 가장 빛나는 선수가 아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구자철을 지우고 팀을 남기는 건 이것이 구자철의 올인이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